오늘 아침 반짝 추위가 절정을 보였는데요. 낮부터는 추위가 점차 고개를 숙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2도, 대구는 14도까지 오르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15도 가까이 크게 나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건조특보가 확대에 강화돼 산불 비상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꺼진 불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에서 맑은 날씨 속에 대기질 상황도 좋은 상태인데요. 오늘 이렇게 종일 맑겠지만 낮까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12도, 대전은 13도, 대구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예년 기온은 완전히 회복하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날씨 정보 왔습니다.